꿈을 잃은 당신에게 꿈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꿈을 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계속해서 꿈에 도전하자. 꿈은 현실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꿈은 세상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시켜보자. 가장 위대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다. 꿈을 잃은 당신에게 꿈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꿈을 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계속해서 꿈에 도전하자. 꿈은 현실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꿈은 세상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시켜보자. 가장 위대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다. 꿈을 잃은 당신에게 꿈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꿈을 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계속해서 꿈에 도전하자. 꿈은 현실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꿈은 세상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시켜보자. 가장 위대한 모험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다.